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두 가지. 내 몸값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 10년 후에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자 공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에서 기획한 슈퍼개미 따라 부자 대기 코너의 정보혜입니다. 오늘도 이정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이세무사. 네, 오늘의 부자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날인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죠?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옛날 사람인데 라떼 이즘 아리아 뭐 이런 건데 예전에 이제 REF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노래 제목이 이별 공식이었거든요. 제목이 이별 공식이었고 비 내리는 날에 이별 해봤니 뭐 이런 노래였는데 모르시죠, 그러면? 네, 몰라요. 요즘 아이돌만 아시나요? 네, 아, 요즘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하면 다들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별 공식 말한 건데 이제 공식이 어려운 이유가 수학 시간에 대부분 공식을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부자되는데 뭐 공식이 굳이 왜 필요하냐고 할 말 없지만 공식의 좋은 점이 있어요. 외우면 되거든요. 우리가 부자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수많은 책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책에서 써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성실이 하면 부자된다. 그거 누가 모르나? 알, 그러니까요. 만 시간의 법칙을 지켜라. 누가 모르나? 근데 수많은 데에서 부자되, 어떻게 부자되라, 어떻게 부자되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별의별 말이 다 있지만 공식화 시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부자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GR 공식인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알파벳 G하고 R 중에 순서를 바꿔 하면 R지예요. 그래서 야 너 부자 공식 알지? 부자 공식 알지? 뭐 이렇게 밀어내려고 했는데 좀 촌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부자 공식 GR로 바꿨습니다. 이게 예전에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리도 지랄하면 알 수 있다. 오리지널. 모르시죠? 이런 것도. 낫댄이지 말이야. 그런 말 썼었는데. 부자 GR 공식이 뭐냐면 부자도 지랄하면 될 수 있다. 이게 욕이 아닙니다. 지랄이라는 게 막 진짜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공식 GR을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그래 나 부자 공식 GR 믿고 부자 한번 돼보자 하면 되거든요. 공식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 돼? 부자 공식 GR 알면 돼.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함께 지랄 합시다. 다른 수학 공식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욕하시는 거 아닌가요? 욕이 아니죠. 욕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파이팅 하는 거죠. 파이팅. 기억하셨죠? 여러분들. 네. 지랄. 다른 수학 공식처럼 부자 공식이 나온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G하고 R값을 가르쳐 드릴게요. G는 GROWS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GROW 하면 동사형으로 자라다 성장하다는데 거기 TH 붙여서 성장률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GROWS가 이제 성장을 말하는 거고요. 무엇의 성장이냐면 소득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 있잖아요. 내 몸값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매년 내 몸값을 높이는 그 비율 그게 바로 G값이고요. R값은 우리가 보통 재무관리로 해서 R을 이자율이라고 해요. RAT, RATE라고 해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GR, 부자 공식 GR에서 R은 이제 투자 수익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몸값을 높이고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부자 공식의 핵심인데 부자 공식 한번 도출 과정을 말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부자라는 건 지금 뭐 얼마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100억 있으면 부자야. 근데 우리 지금 100억 없으니까 아직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표를 세우자. 10년 후에 100억 모으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투자 수익률로 뿔리면 되냐. 이제 이게 부자가 되는 공식이 도출된 과정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들어가야겠죠. 얼마의 돈. 이게 바로 나의 몸값이잖아요. 왜냐하면 돈 많은 부모님이 나한테 돈 주지 않고 돈 많은 배우자가 나한테 돈 주지 않았고 또 복권도 맞지 않았고 그럼 결국은 내 스스로 돈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돈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소득이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매년 증가하면 빨리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 증가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소득을 내가 예를 들어 올해 천만 원으로 순소득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땅속에 묻어놓으면 10년 후에도 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은행이자 1%를 줍니다.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면 10%, 20%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돈을 불리겠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두 가지. 내 몸값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 10년 후에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자 공식입니다. 쥐값과 알값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나의 몸값을 높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요.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는데 내년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사실 스킬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는 다른 일을 투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몸값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고통스럽겠죠. 고통을 참아야지 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알값을 높이는 건 사실은 고통을 참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위험을 참아야 돼요. 우리가 재무관리의 기본이 위험을 감수하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크다. 또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다.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낮다. 대표적으로 은행에 돈 내면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위험이 없잖아요. 그 대신 1년에 이자는 1%밖에 안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을 하면 내 원금을 손해볼 확률도 높잖아요. 다만 열심히 잘하면 1년에 20%, 30%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잠도 좀 덜 자야 되고 좀 힘든 과정을 참아야 되고 알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좀 참고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해야지 이 두 가지 투자를 안 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값과 알값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모든 인생에서 하는 일들은 실이 있으면 득이 있듯이 그렇죠.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그렇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자 공식이 쉽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야 그 지가 말까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공식 알면 유용한 게 뭐가 있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머릿속에 암기하기 좋다. 부자 지할 공식, 지랄 공식 열심히 지랄하자. 어떻게 내 몸값 높이기 위해서 내 투자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야 그 두 개 높이면 정말 부자가 돼? 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간단한 계산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죽기 전에 얼마의 부를 모을 수 있는지를 지값과 알값으로 곱하기를 하면 쉽게 계산이 나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값이 5%인 분이 있어. 매년 나는 5%씩 내 몸값을 올릴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은 은행에 돈을 적용해요. 투자를 안 해. 그러면 은행에 금리 요즘은 많이 나뉘어졌지만 2% 잡으면 5 곱하기 2는 10 그러면 그분은 그냥 직장 열심히 다녀서 5%씩 내 몸값이 오르고 은행에 돈 넣는 분은 10억 정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조금 밖에 못 모으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 다닌 지값이 5%인 분이 있어. 매년 연봉이 5%씩 올라가는 일반 직장들 집값이 5% 근데 이분은 주식 투자를 했어. 그래서 알값이 10%야. 그러면 5 곱하기 10은 50 이분은 50억을 모을 수 있는 분. 예를 들어서 몸값이 10%씩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뭐 영업직인데 영업직은 플러스 알파 제도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3천만 원 벌고 내년에는 3,300, 3,700, 4,000 매년 10%씩 벌 수 있는 분 있잖아요. 증가하는 분. 그러면 이분은 주식값이 10이에요. 근데 투자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 여기저기서 들은 투자 팁으로 20의 투자 초인율을 올리고 있어. 그럼 10 곱하기 20은? 200 이분은 200억을 벌 수 있어요. 우리 보혜 씨는 계산이 나오죠?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수 있죠? 네. 몸값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공식 GR 저희 함께 지랄합시다. 오늘 함께 이정윤 대표님과 함께 너무 자연스러워서 평소에 욕 자주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욕이 아니죠? 욕이 전혀 아닙니다. 저 욕을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함께 예쁜 말 쓰고 오늘은 부자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튀링 튀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